SKC가 필름 가공 사업 부문을 1조 6천억 원에 매각합니다. SKC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필름 사업을 분할 매각하기로 하고 한행 컴퍼니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대상은 SKC의 필름 사업 부문과 필름 가공 자회사인 SKC 하이테크 앤 마케팅, 미국 및 중국 사업장입니다. SKC는 이번 매각 재원을 2차 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등 미래 신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